만두, 만두에 의한 만두를 위한 방송, 만두TV입니다. 그 열일곱 번째 이야기, 만두 간식배를 울려라! 이렇게 막 만두에 See You 만나는 시간 이제 만두가 방금 딱 붙인 글이 오 느낌아 느낌아? 오오 눌렀어 잘했어 만두씨 이거를 먹고 싶다면 여기 있거든? 아니 그거 말고 그거 그거 말고 올라오지 말고 만두씨 이거를 봐봐 오? 잘했어 만두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라 이거를 배를 넣어 그런가? 아니야 만두 이리 와 이거를 만두야 앉아 다 갖다 준다 이거를 갖다 줬다 퍼줬다 퍼줘 이거를 눌러봐 만두 핑 만두야 너 똑똑한 강아지 아닌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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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어? 만두 징 소리는 좋다 만두 오오오오오오 알겠어? 느낌아? 어? 오오오? 다 사면 안돼 막아 뭐 주인도 멍청하면서 만두한테 뭘 바라냐 안되먹어 맞어? 좋은거 좋은거 더 많이 먹어 간식 많이 먹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많이 먹으면 전혀 밥 없어 이럴 때는 손 잘 쓰면서 왜 저럴 때는 안 못쓰는거야 왜 저럴 때는 안 못쓰는거야 만두야 어? 빠가가가가 그래 강아지야 똑똑해 놨자 무슨 소량이야 강아지는 귀여워야지 맞지? 만두 만두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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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귀여워 강아지는 귀여워야지 우왕 shoulder 엄마 물 Poly Bieber 아이템 맞네 만두 나 몽독이야? 다시 다 떨어져. 만두 다시 이리로 와봐. 잘했어 만두. 너가 이제 칼 쓸 수 있잖아. 잘했어 만두. 잘 안색어 만두. compromise ㅐㅐ bird 빠adow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만두 어디 가. 그거 갖고 와. 다시 갖고 와 만두 ice. 이거 취득 한건가 만두 따라ㅋㅋ